김기부도 못 듣더니 채팔복식언서 아니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이 아는형님 촬영 중에서도 아... 약간 아는형님의 영향도 있기도 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장훈이가 이거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 자꾸 짐이집 앞에서 손 흔들어 짐이집 앞에서 자꾸 손 흔들어 무학행가서 무학행가서 야 짐이집 어린지? 이 집은 못가 짐이집을 내린다 짐이집은 여기까지 못가요 땡